짠 이렇게 깔끔한 연관이 됐어요 여기에는 이제 신발장이 양쪽에 들어오고 여기에는 중문이 생길 겁니다 아 집이 아주 깨끗해졌네 아 지금 뭐하고 계시죠? 아 전등을 갈고 있는데 말이죠 전등을 갈고 있어요? 아 여기는 이제 다이닝 룸입니다 여기는 다이닝 룸 공간이에요 여기에 휴먼 밀러의 버블 램프를 달거에요 호호호호호 너무 이쁘겠는데 왜 때려 부시나 전등 갈리아 스위치 갈리아 아주 바쁘신 분입니다 그죠? 네 그리고 이렇게 집은 하얗게 됐네요 새하얗게 아직 에어컨을 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북박이장도 필름을 붙였어요 아주 깨끗해졌어요 아하 그리고 아하 짐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는데 아휴 언제 치우지 여기는 이제 주방입니다 아 보찜 메듯이 메고 있는거 아닙니까? 지금 이게 쉬는 일이 아니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대망의 주방입니다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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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주방은 아직 완성이 안 되갖고 아직 다 완성이 안 됐어요 그리고 안방 구요 엄청 깔끔해졌죠 화장때도 그냥 하얗게 필름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리폼을 했습니다. 예쁜데? 실비아를 잡으러 갈렸다. 실비! 아 너무 예쁜데요? 성공! 나중에 청소 다시 켜면 됐어. 성공! 아 대단합니다. 한 번 돌려보세요. 아 돌려보겠습니다. 네. 아 리모컨으로 해야 돼요? 네. 안되는데요? 두둥. 두둥. 나는 이게? 오! 오! 갈팡질팡하는! 그래도 성공! 성공입니다. 시원합니다. 시원합니다. 아 시원합니까? 네. 아하! 아 이쁘다. 오! 진짜 시원해요. 그럼요. 이게 실링팬인데. 조용하고. 마음에 드나? 아.. 힘들게 잘하십니다. 네. 잘하십시오. 발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? 네. 대단한데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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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마음에 드네. 팔굔!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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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